그곳은 갑자기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그것이 생겨나 원인조차 알지 못한 채 애써 무시해보려 했지만 소중한 것이 하나둘 그것의 입안으로 빨려들어가자 그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눈앞에 있는 그것이 블랙홀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처음에는 그저 호기심을 자극할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친구의 고귀한 희생으로 그 위험성을 눈으로 확인한 순간 그에게 남은 선택지의 폭은 크지 않았죠. 블랙홀의 존재를 알리고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는 것이 정답이겠지만 그는 점차 이 이상현상이 가지는 특별함에 집착하기 시작했고 이를 일상생활에 이용해보기로 하는데요. 당장의 생각나는 활용방법은 그 미스테리한 현상에 비해 너무나도 간단한 것이었죠. 블랙홀의 위험성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지만 그 특별함에서 눈을 떼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실존하는 공포, 두려움으로부터 피어난 집착 인간의 소유욕이란 그런 것이었죠. 그리고 그것이 아무런 전주 없이 갑자기 이 생겨난 것처럼 우려했던 그날 역시 갑작스럽게 찾아왔습니다. 형용할 수 없는 이질감, 언제나와 같은 일상이었지만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방문을 열고 급하게 뛰쳐나오자 그 불안감의 정체를 알 수 있었는데요. 항상 제자리를 지키던 그것이 어째서인지 보이지 않았습니다. 상자 안으로 들어가 상자를 볼 수는 없는 법이죠. 그것이 보이지 않는 것은 당연했죠. 실수를 건드리고만 그것에 의해 남자는 엄청난 중력에 잡아먹히고 말았으며 시간축이 뒤틀리는 것을 온몸으로 경험했습니다. 시간, 슬로우스의 렌즈가, 비디오 타입처럼 모든 사람을 사랑했고, 모든 인생을 통해, 모든 인생을 경험했고, 모든 인생을 경험했고, 모든 것을 생각했고, 모든 것을 생각했고, 모든 것을 생각했고, 도망치고 후회해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모든 저항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인지하자, 마침내 혼자가 되었음을 실감할 수 있었죠. 모든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It was then, a miracle happened. I saw the universe. Time and life in the whole of everything flipped like a book in front of me. I was witnessing the beauty of every sunset, every turn of the earth waxing and reigning before me. Earth, existence, death consciously evolving before my eyes. 시공관이 뒤틀린 레콜 속에서 그는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를 보았으며 이는 아름다움을 넘어 경의심이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The black hole and I had become one, a singularity, everything crashing in on itself, compounded by time. Is this it? Or is this my new reality? Would I be okay with that? And if I was, what could come of it? Enlightened? Sadness? Is there something philosophical in the exploration of man and his exceptional loneliness, like Tibetan monk on a mountain side, figuring out all the world's... 하지만 이내 그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고독함이 그를 덮치며 영화는 끝이 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집안에 생겨난 패티 블랙홀을 두고 이를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를 너무 진지하지는 않게 표현한 단편 영화 블랙홀. 솔직히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장면에 허주심이 나오는 상황이지만, 그것이 바로 감독님이 의도한 바라는 사실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영화의 재미있는 점은 세상에서 가장 신비롭고 미스테리한 소재이자 무궁무진한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는 블랙홀을 가지고 너무나도 사소하고 조그마한 주제를 우리에게 던졌다는 겁니다. 기껏해야 인간의 집착, 소유욕, 블랙홀이라는 소재 자체에 대한 실존적 두려움 정도를 나타냈죠. 그래놓고 영화의 후반부에는 저명한 과학자나 철학자조차 쉽게 답을 내리지 못할 만한 질문을 쏟아내는가 싶더니 마치 답을 회피하듯이 어떠한 답도 내리지 않고 그대로 작품을 끝내버렸죠. 사실 이 영화는 감독님이 직장에서 잘린 뒤 친구들과 함께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아무런 생각 없이 툭툭 던진 말을 조합해 얼떨결에 제작하게 된 작품이라고 합니다. 당시 감독님이나 작품 속 남자가 처한 상황처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고 복잡한 감정이라면 억지로 답을 내릴 필요 없이 스스로 대답 을 회피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어찌 보면 너무 무책임하고 허무한 게 아닌가 싶지만 도저히 답이 보이지 않는 문제를 붙잡고 알아 놓을 바에는 차라리 고양이 배나 만지면서 멍한 시간을 보내는 게 더 이득이라는 거죠. 뭐 그냥 살고 싶은 대로 살라 하잖아요.